할 겁니다. 산상수헌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헌이 마태봉 5장부터 7장까지에요. 산상수헌을 읽어보면 전부 주옥같은 말씀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등본은 깨닫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앞에 던지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7장까지 다 하게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7장까지 다 하려면 이제 계속 이어서 목요일날 계속 이어서 쉬지 않고 해야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이번 목요성사학당은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12절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헌에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다 너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처럼 6장에도 그냥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여라.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황금률 같은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5장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빼놓고는 8장만 넘어와도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들이 따로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암호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문을 드려라. 그리고 말씀을 별로 많이 안 하세요. 그냥. 그냥 스토리 가운데 영화로 치면 영국으로 치면 대사. 대사 정도만 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황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를 꼽으라면 산상순과 요한복음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고 다락방 설교로 분류를 하세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님은 다락방 강화 그 다음에 산상순 이렇게 강화라고 말씀을 붙이셨는데 그 정도로 어떤 중요한 예수님의 100% 말씀하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순전히 스토리 없이 당신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진의 여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들이 교회에서 설교되어질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게 살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긍율이 여기자 마음이 청결하자 화평하자 화평케 하자 전부 행동강령으로만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을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을 전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오랜 5, 6, 7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사르라고 말씀하시려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알아들으라고 먼저 말씀을 전하신 걸까요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행위 행동은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게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컨텐츠를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내용물이 있어서 내용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내용을 이해하거나 내용을 깨닫거나 내용의 감동을 받고 내용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내용물도 없이 내용물도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만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돼요 내용물도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죠 어디에 존재하죠 이슬람 이슬람의 과격 테러 분자들 이 사람들은 내용물은 없어요 내용물은 뭐 꼬람 몇 개 암기하고 그 임함들이 거기 가면 설교 안 해요 설교 한 5분인가 10분 정도 하고 그냥 꼬람만 읽다 오는 사람들 해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산상수원을 계속 읽는다고 내용을 아나요? 모르는 거죠 다락방 설교를 계속 우리가 읽는다고 그 내용을 다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모른 채 행동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이슬람의 근본주의 테러 분자들을 보면은 남을 죽이잖아요 폭탄 조끼 입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그분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물 없는 행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먼저 아는 게 이게 1순위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2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순서대로 나가자는 거죠 산상수원을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하나도 안 배우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부터 배웁니까? 예수 예수처럼 살자 이거부터 배워요 예수처럼 살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처럼 살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처럼 살자라는 행위부터 우리는 듣게 되고 행위부터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자라고 외치는 교회에 가면은 전부 다 예수처럼 안 살아요 누구처럼 사냐면은 종처럼 살아요 교회에 다 묶여가지고 그냥 봉사만 들이따 대거예요 예수처럼 살자라는 구호가 뭐로 바뀌냐면 예수처럼 살자라고 말해놓고 교회와 목사가 뭘로 부려먹냐면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예수처럼 살자 이렇게 가르쳐놓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게 예수처럼 산다 예수처럼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미화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처럼 살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삼일일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심판을 다 감당하신 우리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성경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 나와 있죠 그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수준의 내용만은 알 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신경이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 사도신경 수준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는데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상상하죠 천지를 만드셨다 온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를 만든 것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리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이 어디서 나오죠 산상수원 6장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우리라고 썼단 말이에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 예수와 아버지와 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예수는 철저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당신 눈앞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존재 증명을 하면서 그들의 존재 가운데서 아버지란 존재를 설명하셨지 나라는 존재를 빼고 설명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다락방 설교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찬가지에요 14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상수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탁 도식이라는 틀 틀로 만들어 놓은 그냥 고백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선택해서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과 지금 사도신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 증명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만큼도 끼어들 바늘 한 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말하라고 하면 예수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수준으로 고백하냐면 사도신경 수준으로만 고백을 해요 그 정도 알고 다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산상수훈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고 다락방설교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될 때 예수처럼 살자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살자라는 행동강령이 나오면 다행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처럼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수준의 내용만 아는 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정도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니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죽었어요 유대인에게 권한을 받아서 죽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유대인에게 권한을 받아서 죽었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죽은 마지막 사형 집행인이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맞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굉장히 고뇌하고 범매남에서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릴 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면 제1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살인교사죄가 더 커요 살인교사를 받은 그냥 가서 살인한 사람 죄가 더 커요 살인을 지시한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죄는 살인교사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거 쏙 뺐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범이 되어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범이 됐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주범이 된 그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 수준의 예수일까요 예예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모니터가 크니까 아무데나 앉아도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자 그리고 또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본받자 본받자 이렇게 얘기할 때 살자 본받자 우리는 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수처럼 살자 예수를 본받자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예수처럼 기도하자 예수처럼 신앙생활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라는 내용을 우리는 모른 채 살자 본받자 그렇게 따르자 행동하자 뭐 드리고 바치고 섬기자 교회 봉사하자 교회에서 실제로 가르쳐줘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안 가르쳐주고 뭐만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으라고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내용을 차단히 들어보면 예수가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수처럼 살으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만 설명을 해도 술 마시고 창녀하고 같이 놀고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들이거든요 친일파들하고 어울리고 매국노들하고 어울리고 사마리아 여자 만났으니까 이방 여자나 만나고 이방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럼 예수처럼 살자 그런데 문자 그대로 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술 마시면 안 돼 담배파도 안 돼 전부 안 돼 안 돼 그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처럼 살자 예수를 본받자 그렇게 뭔가를 행동하라고 하는데 그 행동하라고 하는 그 컨텐츠는 내용으로는 안 가르쳐주고 행위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내용이 있으려면 이 내용의 첫째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의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공감이라는 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의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깨달음으로 깨달음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되는구나 이 세 가지가 공감 이해 즉 깨달음 그 다음에 믿음이 돼야 비로소 이 세 가지가 있은 다음에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될 행위죠 그런데 거꾸로 행위를 하다 보면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행위를 하다 보면은 행위를 하다 보면은 공감이 되는 거야 공감이 되는 거야 공감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되는 거야 가 아니고 여기서 공감 이해 깨달음 믿음 중에 뭐만 취해서 행동하라고 그래요 행동을 하라고 하는 믿어 그냥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행동을 하면은 복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믿음을 먼저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공감 공감이 이게 동의하는 거잖아요 공감 이 공감과 동의가 된 다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은 오케이 노 프라블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감과 동의와 이해와 깨달음의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하는 건 이건 폭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믿고 따라와? 하면은 어렸을 땐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가는데 이게 사춘기 지나면서 스무 살쯤 넘어가면은 무조건 믿고 따라옵니까? 아니거든 사춘기만 돼도 엄마를 왜? 뭐 이러고 따지잖아요 엄마를 왜 그래? 엄마를 왜 사사건건이 왜? 말도 안 된 소리를 가지고 아고라 아고라 저는 사춘기를 안 지나와서 그렇게 따져본 적이 없지만 요새 사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옆에 제일 옆에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어려서 못해본 짓을 부모님한테 못해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공감과 동의가 된 다음에 이해와 깨달음이 돼서 믿음을 취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교회 가면은 뭐부터 가르쳐줘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신앙인이야 믿습니다 아멘 해봐 그래서 아멘 훈련부터 시켜요 세상에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저는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그 해 입학한 입학하고 아니 입학 합격 합격한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났나 그랬을 거예요 11월 달에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나고 1월 달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87년도에 31년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격의 하나님이셨는데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신앙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입학하면 3월 달인가 3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전학생 전교생 신앙수련회를 해요 한 3박 4일 정도 일주일을 그냥 매일이 부흥회를 한단 말입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가 누가 오셨냐면 우리 교단에 최고 유명한 또 어느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가 당시에 그분 연세가 거의 60대 중후반이니까 80년대는 60대만 돼도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그분한테 신학대학 입학에서 최초의 신앙수련회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분은 뭘 가르쳐줬냐면 손들고 아멘 손내리고 아멘 강사가 강단에 올라오면 전부 다 손들고 아멘 하십시오 3박 4일 내내 손들고 아멘 손내리고 아멘 손벌려서 아멘 이 아멘 훈련만 받았어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뭐냐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센 거야 믿음이 세야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살아야 복받는 거야 그리고 맨 자기 딸 자랑 아들 자랑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고 자기 세계 어느 곳곳으로 다 다니고 80년대만 해도 여기저기 다니는 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저는 세계일주 두 번 해도 자랑 한 번도 안 하잖아요 80년대만 해도 그게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3박 4일 내내 예수를 배운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배운 거야 그리고 믿으래 그때도 순진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이전에 제가 만났던 예수를 이렇게 싹싹 그분이 다 지워주셨어요 그 후로 교수들이 지워주고 그 후로 신앙 수련회 졸업할 때까지 일곱 번을 해야 돼요 일곱 번을 하는 동안에 다 지워졌어 그리고 다 지워지고 나니까 딱 교단에 적합한 인물이 되잖아요 예수를 알면은 교단에서 중요 인물로 안 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예수를 모르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충성하는 행위를 내놓는 사람은 교단에서 써요 그래서 제가 교목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 강사들하고 섭외하고 다 만나서 그분들하고 또 사전 조율하고 그래서 제가 교목실에 있는 7년 동안에 전세계 유명한 목사들 한국인 중에 물론 외국인 목사도 제가 청빙하고 만나고 그랬지만 전세계 유명한 목사들 그 다음에 유명한 보금가수들 제가 기억나는 게 송정미 사모 지금은 교수로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신앙 수련회 강사로 세울 때는 3박 4일 동안 제가 같이 맨투맨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이면이나 뒷모습을 다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이 행위 그분들이 내놓는 거룩한 행위의 뒷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때 제가 강사 초빙에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만나서 5분만 얘기하면 그 인격을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전병목 목사였어요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한참 뜰 때 이분 딱 만나서 10분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중에 탈날 사람이구나 아 쓸데없는 권위에 가득 차가지고 뭐니에 가득 차가지고 부목사 하나 딸랑딸랑 따로 왔는데 아 암흑에 이름도 뭐 이런 식이야 그분은 원래 대머리에다 눈독 이렇게 내리깔고 아 암흑에 아 그때 이미 아 이분 반드시 사고치겠구나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행위를 내놓는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막상 행위를 강조하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이거 아닌데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라고 보니까 1학년 때 신앙수련에 왔던 그 어르신 목사님처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용을 몰라 그분들이 하나같이 내용을 몰라 예술은 모르고 그분들의 코스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행위만 가르치도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하고 아멘훈련 세상에 신학생이 신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학문을 못 배우고 뭐만 배웠냐면 믿음으로 행위하는 힘쓰는 행위 노력만 배우다가 졸업한 거예요 그래야 내용물을 예술을 알면 어디 어느 교회 졸업하면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든지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가서 목표를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도 모르는 예술을 전도사나 부목사가 알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 아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담임 목사 자리가 좌압을 안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장은 예수 아는 전도사나 예수 아는 부목사를 쓸까요? 예수 모르고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을 쓸까요?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을 써요 예수 아는 사람은 점점점점 밀려나서 어디 목해지게 사라져요 제가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예수 제가 알았던 예수마저 제가 체험했던 예수마저 신학대학 다니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워줬고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싹 다 지워줘버리니까 학교에서 교목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잘 써먹었죠 학교가 얼마나 충성봉사했는데 학교에 물론 월급을 잘 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 열심히 행동을 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교회처럼 노동법 엉망인 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부목사까지 하면서 100만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한 30년 전부터 거의 뭐 거의 도저히 우리 식구가 살 수 없는 당회장님은 그때 당시에 한 500만원 받으면 저는 한 70만원이나 받았을까 부목사 시절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런데 뭐로 배웠어요? 행동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행위 대단한 능력이 되냐면 코끼리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 코끼리 한 마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회장은 부목사 시키면 돼요 당회장은 부목사 시키면 부목사는 누구를 시켜요? 전도사 시키면 돼요 그러면 전도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고 아니면 코끼리 속에다 냉장고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믿음으로 돼요 이 세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믿습니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여하튼 코끼리를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다 처먹어서라도 자기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교회의 조직의 목회자 구조예요 절대 이만큼이라도 안티가 돼서는 안 돼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 순간 잘려요 그 순간 쫓겨나고 다시는 그런 부교육자는 어느 교회든 안 불러줘요 벌써 이게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저거 저거 믿음이 없다 한마디면 끝나 그 정도로 내용 없는 믿음은 아니 믿음 없는 내용 없는 믿음은 내용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충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살아남게 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예수 없는 데가 성장하죠 아니 예수 있는 데가 성장합니까 예수 없는 데가 성장합니까 물어보자고요 예수 있는 데가 성장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어요 성장을 해요 예수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뿔뿔이 우리는 예수를 아십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될까요 예수처럼 살자 예수를 본받자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모교성사학당에 예수를 알자 그런데 예수를 예수를 알아가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자마자 성서라고 부릅니까 성경이라고 부릅니까 성경과 성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서는 책이에요 그냥 성경은 경전이기 때문에 책 이상의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경전이 되어버려요 존경을 해야 되는 경회를 표하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마자 뭐 성서라고 배워요 성경이라고 배워요 성서라고 말하면 바로 목사님한테 혼나죠 감히 불병스럽게 어떻게 성경을 성서라고 하냐고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 성교회 할 때 순봉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순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성서라고 얘기하면 바로 욕을 해 쌍욕을 해 저런 경험하고 건방진 XX가 감히 성경을 성서라고 얘기해 자기는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는 안 믿는다고 안 듣는다고 이재철 목사님이 성서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재철 목사님이 더 존경하더라고 전부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사람이야 벌써 그런 성서냐 성경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성서를 통해서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성서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 내가 읽었더니 성서를 읽었더니 공감이 되고 이 내용이 공감이 되고 여기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 내용의 성서가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 깨달음이 되어 이걸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다음에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 과정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성경 믿어 아멘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뇌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무조건 신성시 여기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요 이슬람 신자들에게 제일 신성한 책은 꼬란이에요 이슬람은 우리 그 밴드 가입하셨나요 우리 밴드에 제가 그 그 하지단가 사우디아라비아 소녀 자전거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고문 분투하는 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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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다라는 소녀를 그 주인공으로 만든 사우디 영화인데요 그 10분짜리 영화를 소개하는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보신 분 있으시나요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꼬란을 벌써 신성시 여겼어요 학교 선생님이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정일치 국가잖아요 왕이 곧 거의 알라 수준이에요 알라와 왕을 동일시 해가지고 통치하는 이슬람 통치 국가에요 전세계에서 가장 센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이 여자가 승리를 시작하면 꼬란을 만져서는 안된다라는 것부터 가르쳐요 이 거룩한 꼬란을 감히 부정한 피 흘리는 여자가 그걸 내위기에 나오거든요 걔네들 내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감히 불결한 피를 흘리는 이 여자가 생리기간에 어떻게 꼬란을 절대 만지면 안 돼 일주일 후에 모든 게 정결해졌을 때 그때 꼬란을 만져야 돼 그게 바로 꼬란을 성서로 보지 않고 성경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꼬란을 읽을 때 이런 공감과 동의 이해 깨달은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되면 마지막 단계 이 믿음의 단계만을 먼저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야 경이라니까 경이야 리스펙트 해야 돼 리스펙트 그 리스펙트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존경부터 해야 돼 존경하기 시작하면 존경부터 하면 존경부터 하면 공감, 동의, 이해, 깨달음의 과정이 다 왜곡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갈 때 비로소 공감이 되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공감이 되면서 동의가 되고 동의가 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져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경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행동부터 해버리면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과정 전체가 다 생략이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른 채 그냥 문외화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는 문외화가 돼서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마치 조직폭력배의 밑에 쫄병들처럼 그냥 보스가 시키면 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이면 죽이면 내가 살고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아주 심플해 이게 지금 누구들의 논리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논리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의 논리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논리 아니에요 이슬람을 싹 쓸어버려야 기독교가 이렇게 흥황한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기독교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모교성수학당에서 제일 먼저 뭘 선택했냐면 산상수원을 선택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상수원이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역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하고 대가벌리 갈릴리는 정통 유대교인으로 인정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동네예요 갈릴리는 어떤 동네일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찾아보면 일단 갈릴리라는 지역을 좀 알아보자고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구약 안에서 찾아보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미 구약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여우수와의 이에 그들이 낙달리의 산지 갈릴리 11기의 상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줘요 히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노른자유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노른자유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해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자 제공을 해줘요 히람 왕이 그러니까 갈릴리의 20곳을 20곳 성읍을 떼어줘요 이는 두로왕 히람 두로왕이에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떼어줘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솔로몬 왕 때부터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게 늘 의심을 받는 거죠 두로왕은 이방왕이거든요 그리고 역대상에도 열한기 하 이스라엘 왕 내가 있을 때 아수로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슬과 길러왕과 갈릴리와 낙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열한기 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땅은 시라마에게 줬고 열한기 하에서는 누구한테 아수로왕에게 이미 그냥 점령당해요 점령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로 끌고 왔어요 끝났어요 갈릴리의 운명은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부터 갈릴리는 초타 됐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땅에 누구를 갖다 놨어요? 아수로 정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로를 끌고 가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갈릴리 땅에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다고 근데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라고 칭했지만 그러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납달리 역대상 6장 76절 납달리 지파에게 줬어요 납달리 지파 중에 갈릴리의 게레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리아 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납달리 지파에게 나눠줬던 땅이 갈릴리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납달리 지파가 아니었죠 유다 지파였죠 그냥 온갖 부족이 다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일단 솔로몬 왕 때 히라마왕이 넘겨졌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가 폐망에서 사라진 지역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 그 다음에 대가벌리 예루살렘 유대 그러니까 대가벌리는 대가벌리는 정통 유대 땅입니까 이방의 땅입니까 이방의 땅이에요 갈릴리 이방의 땅 대가벌리 정통의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뭐를 들었어요?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무리 중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때 제자들 몇 명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2명일까요? 최대치 몇 명쯤? 70명? 최대치 70명?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 다 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다 경험한 제자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500여 명쯤 됩니다 500여 명 500여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500명 중에 몇 명일지는 몰라요 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지금 여기 갈릴리 대가벌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 중에 무리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달라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예수께서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은 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온 거예요 뭘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왔나요? 구약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왔나요? 우리 여기서 기독교는 예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하려고 나왔겠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때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6장쯤 가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왔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그 고백 하고 바로 예수한테 혼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 고백도 어쩌다가 해가지고 칭찬받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라비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한 분 그러면 선생님 라비 선지자의 한 분은 공통분모가 뭐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신약성서일까요? 구약성서일까요? 구약성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제자들이 예수 앞에 왜 나왔어요? 뭘 배우기 위해서? 구약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예수는 구약을 가르쳐주는데 놀랍게도 구약성경 본문을 본문을 우리처럼 우리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걸 풀어주잖아요 강의 설교라고 그러죠 성경 한 구절 읽고 풀어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풀어주고 하는 강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설교 이 가르침이죠 구약을 가르쳐주는 그 패턴을 보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구약성경을 통째로 이해를 하신 예수가 구약성경의 내용을 그냥 풀어서 자기식으로 설명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식으로 예수식으로 이해가 되죠 예수식으로 이해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처럼 안 가르쳐줬고요 사두개처럼 안 가르쳐줬고요 제사장처럼 안 가르쳐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들이 원하는 방식을 안 가르쳐주고 예수 방식으로 가르쳐줬어요 예수 방식으로 가르쳐줬더니 7장 마지막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랬어 왜 놀랬을까요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 밀러라 바리새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사두개 같지 않았고 제사장하고 같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같지 않았고 누구 같았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패턴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패턴으로 이제까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이제까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같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 프로슈커마에 오시는 분들처럼 놀래요 이제까지 당회장들처럼 안 가르쳐줘 이제까지 우리가 다녔던 교회 목사처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권세가 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지 권위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가 뭐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자와 같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권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자 이거는 예수나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딱 거론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 엘리아와 모세 권위 있는 자가 엘리아와 모세 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엘리아와 모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풀어주미 지금 구약성경 지금 구약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쏙쏙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들었던 패턴이 아니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자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동의가 됐을까요? 공감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깨달아졌을까요? 그래서 믿었을까요? No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 못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때 하나도 안 놓고 다 도망가버려요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듣기를 청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대니까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가고 납달리로 도망가고 대가블류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유다로 도망가버렸어요 모인 그 자리로 그 출신 지역 자체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곳에서 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동네마다 찾아다니셨어요 동네마다 부활 후에 비로소 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세례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때부터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구약 성경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던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과정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동의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스테만 집사였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스테만 집사는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십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뭐만 봤어요? 스테만 집사는 아버지의 영광만 보다 갔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테만 집사도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아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깨달았던 스테만 집사는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다 갔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억울하다 이러면 표정이 천사와 같이 되지 못하는 거죠 분하고 억울한 표정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자기를 돌로 들어치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다가 보니까 죽는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고요 예수로부터 들었던 아마 그 제자 중에 지금 산상순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일지도 모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돼 그런데 자꾸 듣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놓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확 이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지고 공감, 동의, 이해, 깨달음이 되면서 이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면서 스테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잘 이해도 못하겠어 공감이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들어봐야 깨달아지진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스테반도 그랬어 열두 제자들 다 그랬어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바울이 얘기하죠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는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저장해 놓으면 성령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언젠가 활용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던 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 주셔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고약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자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내려와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없었고요 바울서신 하나도 없었어요 요한계시록도 없었어요 훨씬 후에 나타난 거예요 훨씬 후에 쓰여진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훨씬 후에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훨씬 이전의 유대인들 성스러운 자리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자리예요 성스러운 어떤 장소죠 성스러운 장소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스러운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실 일을 전부 다 어디서 하셨을까요? 산에서 다 했어요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 산이나 광야 주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산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요 마지막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산이에요? 겟세만의 동산 산이라니까요 동산 아니니까 이렇게 조그만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산은 맞아요 조그만 산인데 이미 거기가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890m예요 해발 890m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 자체가 산이라니까요 890m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북한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산 배군대가 890m예요 북한산 높이가 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겟세만의 동산은 조그만 산이지만 이미 높이가 800m가 넘는 산이에요 890m 정도가 훨씬 넘는 산이에요 예수님은 이 산이라는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로 선택하셨고 이것을 성전을 대신해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목회로 돌아왔을 때 저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목사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아무 교회나 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기도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 교회 목사가 벌써 바짝 긴장해요 저게 성도 빼내가려고 왔나? 목사가 가면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면 모독이에요 기도하러 갈 교회가 없어 제가 어디서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은 나를 거부하지 않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는 기도하셨을까요? 때려 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성전만 가면 때려 부시고 와 예루살렘 성전은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요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시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은 그냥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게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곳 가장 거룩한 곳을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산이라고 썼던 거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정말 가장 존경하고 성스러운 그 어떤 곳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거의 산에서 기도하시고 거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거의 산에서 다 가르치시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주요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건 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만큼 또 성전을 때려부신 사건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이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는 단어가 헬라가 보면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 무리라는 단어가 자 무리를 보시고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무리 이게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클로스는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클로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그냥 무리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지금 헬라를 쓰고 있는 이 본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이 까마귀 떼가 잔뜩 먹여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상태를 오클로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내께 진실이야 내께 진리야 내께 이게 정통이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해석한 구약성경이 진짜 질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그냥 까마귀 소리 우리 알아들어요? 까마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까마귀가 뭐 꽉꽉 했는데 그거 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지들끼리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오클로스라는 뜻이에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꼭 선생님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한테 권했던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니까 책도 보내주고 글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근데 내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먼저 실망해서 아휴 저 정성필은 들을 기가 없나 보다 하고 가요 그냥 가면 좋은데 꼭 무리를 끌고 나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던 무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당을 만들었던 자기가 선생이 돼가지고 이게 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물이에요 물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중에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으로 나온 거죠? 자기 견해 내려놓고 예수 선생님에게 구약 성경 한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선생님에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놀라긴 놀래 야 모세와 엘리아와 같다 하면서 그들이 전혀 또 이해를 못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권위있는 자와 같은데 그 내용은 서기강과 너무 달라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내려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오고 5장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가르쳤어요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말씀을 다 하시고 7장 28절의 결론을 보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는데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와 같다라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서기강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해버린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5장 2절 3절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예수가 가르치는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산에 올라와서 앉으셨고 무리 중에서 각자 각자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듣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뭐지? 권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목사들과 같지 아니하고 신학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당회장과 전도사님과 같지 아니하고 어떤 신령은 은사를 가진 권사님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생소한데 내가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깨달아 깨달아지지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제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쉽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는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내 생활이 가난해지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은 어떻게 가르쳤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걸 가르쳐줬을까요? 생활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줬을까요? 뭐라고 가르쳐줬을까요? 그들의 서기관은 생활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생활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있어라고 가르쳐줬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온 제자들에게 예수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바로 너희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천국을 봤을까요? 아니면 빌라를 봤을까요? 아니 천국을 봤을까요? 정말 금은 모아가 가득 찬 대저택을 봤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뭐로 배웠어요? 천국 하면 뭐로 배워요? 온갖 상금이 가득 찬 그 대저택을 우리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던 게 대저택을 본 거예요 어떻게 살면 그 대저택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아주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진짜 못 살아야 나중에 반대급으로 대저택을 받는다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서교관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가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이 마음이 가난한 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면 심령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심령이 뭘까요?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심령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일단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가 뭐로 쓰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푸뉴마가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전부 푸뉴마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찾은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라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께가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다 라고 할 때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푸뉴마가 성령 성령으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대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에 드리고 이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성령으로 번역이 됐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객해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로 푸뉴마가 쓰여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그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근데 이 푸뉴마를 잘 보면 성령이라고 할 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건 영으로 번역했고 또 하기오스를 성스러운 성 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은 이 푸뉴마가 잘 보시면 심령이라고 말한 게 이게 푸뉴마예요 지금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워의 푸뉴마를 번역했는데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푸뉴마가 어떻게 됐죠? 이게 푸뉴마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지 푸뉴마가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가 있는데 푸뉴마에 푸뉴마에 뭐가 붙으면 성령이 돼요? 푸뉴마 플러스 네 하기오스가 붙으면 하기오스 뭔지 아시죠? 기저귀 기저귀 이름이 하기오스잖아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기저귀 이름에다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깨끗하고 순결하라고 하기오스라는 뜻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의미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깨끗하다 뭐 성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성스럽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푸뉴마하고 하기오스가 붙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 계속 봅시다 푸뉴마 하기오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푸뉴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뉴마가 나왔고요 마태복음 8장 이게 왜 안 넘어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오더라 라고 할 때 그리고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고치신 여기 지금 성령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푸뉴마가 어디에 써야죠? 잘 보면 푸뉴마가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렇죠? 똑같은 푸뉴마예요 헬라오가 똑같은 헬라오를 찾는 거예요 심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귀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자 이렇게 푸뉴마 용법을 잘 보면 푸뉴마가 또 뭐로도 번역이 되냐면 여기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푸뉴마는 기본적으로 푸뉴마의 본래의 뜻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 어떨 때 그러면 귀신으로 번역이 되냐 이럴 때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푸뉴마가 귀신으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떨 때냐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대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할 때 잘 보면 푸뉴마가 푸뉴마가 여기 또 귀신으로 번역이 됐죠 너무 신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푸뉴마를 번역을 하는데 푸뉴마가 몇 가지로 번역이 돼요 푸뉴마가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할 때는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하이오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면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 귀신으로 번역이 될 때는 100%는 아니에요 그냥 푸뉴마 자체를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푸뉴마 하나만 가지고도 귀신으로도 번역이 돼요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아카달톤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카달톤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라고 그럴 때 더러운 이게 아카달톤이에요 아카달토스 아카달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냐 성령이냐 할 때 깨끗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더러운 마음은 귀신 그러니까 귀신과 성령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귀신이다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들었어요 제자들 중에 자원에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 말을 못 알아들은 까닭은 못 알아 듣다가 언제 알아들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왜 또 알아들었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깨끗한 마음이 되니까 알아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마음 속에 온갖 것이 득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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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전부 자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자기 견해를 그래도 조금 내려놓고 예수 말을 들어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배경 설명 충분히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로고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하나도 동의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언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냐면 언제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떨 때? 깨끗할 때 깨끗할 때 비로소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확 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성령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령은 신약 성경이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푸뉴마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복이 있죠? 푸뉴마가 가난하다는 거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 가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가 없어야 돼요? 자기 로고스가 비워진 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본격 설교 넘버 원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비워져야 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제까지 석유관님들은 바리새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현실적 가난 월세 살잖아? 그게 복이 있어 아니 신방 가서 월세 사는 집에 가서 월세 사니까 복이 있어 천국이 당신 거야 가난한 데서 천국이 나타나는 거지 보호자가 돼서 천국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보호자는 지옥 갑니다 해놓고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녀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니는다니까 1억 원짜리 그것도 벤치로 바꿔달라고 당에서 계속 한마디로 말해서 성설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으로 먼저 믿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으로 믿어버렸고 믿음으로 성경을 봐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공감하고 동의하려면 마음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비워져야 돼요? 자기 로고스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의 관념이 내려져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푸뉴마는 이제 이해가 됐죠? 다 찾아도 마찬가지야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신약성경에서만 나오는 푸뉴마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할 때 성령이 뭐였어요? 이게 푸뉴마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때도 푸뉴마예요 계시록 11장 그리고 뭐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생기가 이때 또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저기 생기 여기 조예가 숨이거든요 조예라는 단어 여기 화살표 여기 숨이에요 이렇게 붙으면 또 생기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립지대일 뿐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중립지대이고 이 중립지대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푸뉴마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푸뉴마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붙으면 성령이 되고 푸뉴마에 더러운 것이 붙으면 그게 귀신으로 번역이 되고 푸뉴마의 조예 생명 활기 이런 게 붙으면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맨날 지옥만 살아요 그런데 천국을 봤던 그 스테반의 마음은 가난해진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했던 말은 똑같이 하고 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푸뉴마 하개였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깨끗한 마음 자 여기까지 예 예 예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그 주체는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그걸 받아들인 주체가 나예요 전부 다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힘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꼬시긴 했어도 안 따먹으면 그만이거든요 따먹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면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선택해서 푸뉴마 하개오스를 선택하면 나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는 자기가 뭐가 들어오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이미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푸뉴마 하개오스로 살까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살까요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푸뉴마 하개오스로 태어날까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태어날까요 푸뉴마 아카달톤 왜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데 그 푸뉴마 아카달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치 빛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죠 아니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알잖아요 어둠 캄캄한 어둠에 빛이 쫙 들어오면 빛이 왜 못 깨달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하면 못 깨닫죠 자 그 찬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을 때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 빛을 몰라요 왜 모르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빛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빛이 와도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풍요모 아카달턴이기 때문에 진짜 보금이 들어와도 그걸 보금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태의 보금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전부 다 무리들 무리들이 전부 뭐였죠 이들이 오클로스였어요 오클로스였고 무리 중에서도 추려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클로스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막 시끌시끌시끌 막을 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오클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견해에다가 뭐를 더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로고스 플러스 예수 예수의 어떤 그 멋진 구약성경 해설을 듣기 위해서 견해에다 더하려고 왔지 견해를 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견해를 왜 못 버릴까요 왜 못 버리죠 이제까지 서기관한테 배우고 바리자한테 배우고 사두교한테 배웠던 것을 왜 못 버려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도 어우 훌륭한 말씀이네 이 빛에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진리에다 예수의 말씀을 그냥 덧붙이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있어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배워 먹었던 어우 예수 말씀이 훌륭하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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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각 훌륭한 거나 붙였어 예수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어우 이것도 훌륭하네 요것도 또 한 조각 딱 붙였어 이야 이것도 훌륭하네 여기도 한 조각 붙여 이게 바느질한 거예요 짜짓길에서 붙였어요 이 상태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팔 이렇게 팔 이렇게 이게 목 라운드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옷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우 예수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거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붙이긴 붙였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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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 자체는 무슨 옷이에요 이 천은 새것이고 이 옷 자체는 낡은 옷이야 그런데 낡은 옷에서 이걸 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옷 자체가 찢어져 버려요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프로슈쿠마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야 돼 옷 자체도 바꿔 입어버리면 돼요 새 옷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한다니까 자기의 낡은 견해에다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빚지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정목사 와 성경 해석하는 게 야 무지하게 놀랍다 야 한 조각 딱 갖다 붙이고 뭐로 삼아요 자기 지식으로 삼는다니까요 빚지 와도 영접질하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안 받아들이고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100%를 수용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자기 것이 자기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옷 비우도 이것도 마음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100% 비워져 있으면 그냥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새 옷을 주세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요 아예 새 옷을 아예 입혀줬다니까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의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옷을 주셔도 그 옷 조각에다 뭐를 또 자기가 기어요 주님이 주신 옷에다가 자기 견해를 자기 로고스를 덕지덕지 붙여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이 온전한 옷이 되겠어요 그게 주님 옷이에요 자기 거 다 붙였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자기가 만든 옷이 되어버려요 그들은 천국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천국은 누구만 보고 누구만 경험하고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가난해진다는 말이 푸뉴마 하기오스가 돼야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이거 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부자예요 역으로만 해서 그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어딜 못 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뭐가 많아 덕지덕지를 다 갖다 붙였어 덕지덕지 붙인 게 하나는 비단으로 붙이고 하나는 아주 끝내주는 무슨 옷감으로 붙이고 하나는 컬러풀한 너무 럭셔리한 걸로 붙였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지 패션이에요 그지 패션 지저분한 패션 더러운 패션이에요 그게 푸뉴마 아카달톤이에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 온전하게 아니 완벽 완벽이라는 단어는 없어 성경에 온전 온전하게 깨끗해지는 상태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나 혼자서는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현장의 현실이란 세계예요 아니면 내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섬기심을 우리 마음을 섬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뭐 그냥 이 상황과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전부 그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들어주세요 내가 들어주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나님은 상황의 조건은 안 바꿔줘요 상황의 조건은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하나님 뭐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결국에는 천국에 갈게 내 육신이 갚는 겁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먹고 살고 행복하고 비참해지는 내 육신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영이라니까 푸뉴마가 내 마음이 지금 푸뉴마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또 다른 진짜 나 푸뉴마 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5분 남았는데 12시까지 5분 남았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가난에 대해서 지금 아니 심령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심령이 뭐냐면 생배조각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넘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가죽부대가 뭐예요 이게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부대가 내 마음이고 이게 옷이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의도는 그 마음에 마음에 그냥 자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덕지덕지 붙여봐야 그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지는 일밖에 찢어지는 일밖에 안 돼 그 옷은 찢어져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아니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그 이해가 되시나요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 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네 옷이 옆에 있던 마귀가 옷이 막 껌껌 예? 여호수아 여호수아 같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우 예 몇 장이요? 스가리아 3장 스가리아 3장에 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는 성경 구절을 잘 이렇게 스가리아 3장이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가난한 출애굽대 여호수아 아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스가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스가리아에게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여호수아가 못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던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옷일까요 더러운 마음일까요 이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 하나만 배워도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야 옷 자체가 더러운 건 뭔 상관이야 더럽고 찢어지면 뭔 상관이야 성경에서 옷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상생이부터 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치마를 무화과 입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든지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 베끼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에덴 동산 나갈 땐 가죽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이 상징하는 게 옷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구원 천국 가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예수님은 쉽게 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 가난해져 마음이 그러니까 푸뇨마 하개우스가 되면 돼 깨끗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야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국 가는 첫 번째 비교를 가르쳐줬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마음 구약성경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옷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야 그때 여우수아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바뀌어 이게 기워 무슨 뭐 땜빵해 이게 아니고 아예 바뀌어버려 아예 바뀌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마음을 아예 바뀌어버리고 또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그걸 뭐를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와 마음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죄악이 다 제거된 마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장면이 뭐예요 신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은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그렇죠 이게 지금 옷을 입히고 옷을 베끼고 옷을 입히는 장면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신령이 가난하다 딱 여기까지 가난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는 못 벗고 왔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확 벗겨버리고 확 입혀주시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무슨 의미였지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의 주체가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얘기했죠 아 아까 질문이 그거였구나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선악의 후회들이기 때문에 선악을 푸님의 아카달톤이 돼서 태어나요 선악이 그런데 선악이 푸님의 아카달톤으로 우리는 선악으로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악이라는 걸 깨닫고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절대 기도를 안해요 그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빛이 영접지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가 너무 오래 입으니까 이 옷을 벗기가 싫어요 주님이 확 벗겨 그러면 벗겨 애들 그러잖아 우리 애기 때 엄마가 옷 좀 갈아입히려면 옷 안 갈아입겠다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하고 안 벗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처럼 안 벗는다니까요 그건 자기가 주체가 또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기려고 그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순종 그때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은 심령이 가난 심령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심령만 가난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심령만 공부했는데 심령만 공부해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우리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심령 하나만 공부해도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천국과는 비결을 뭐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심령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옷 확 벗겨버리고 주님이 깨끗한 옷 입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쉽죠 새 옷에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거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자꾸 그냥 뭘 자꾸 덕지덕지 붙이면 그 헌 가죽 부대가 돼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걸 다 내려놓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게 푸뉴마 하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